쓰랄 아스톤 매턴 체력을 2회복하거나 방어를 치렀거나 힘을 잃었거나 임의의 적에게 7피를 입힙니다 공선 와부아도 있다 와부아 앗 오예 희강노선대 잡혔다 대력을 5회복합니다 공격하려는 적이 있다면 한번 더 회복합니다 피해를 7줍니다 7회복합니다 1코시 필 괜찮은데 쓰랄 벽선체에 약호를 3부여합니다 힐 9씩 두 번 줍니다 힐 9씩 두 번 줍니다 권부아 어떻게 권부아 어떻게 권부아 어떻게 피하지 아픈데 진화 한장을 강화시킵니다 두장을 강화시킵니다 미취 힘을 얻습니다 동전한이 보가미는 미취 족생 강호도를 삼었습니다 힘의 반만큼 더 없습니다 뭐야 이거 구려 불정 무비치는 파도 타수타수장이네 땅을 타수타수장이네 수능 스英 수능 스탠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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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 슈르르뽕 길을 팔줍니다 과부하됐으면 무배 너무 약한데 체력을 5회복합니다 7회복합니다 눈빛다 김영 과부하는 뭔데 매기는건가 운빛다 조슈바 식권 꽉 강화동선 운빛다 강화동선 황동 사슬이다 아 뭐야 사슬 왜 이렇게 약해 피해를 7줍니다 인공물을 얻습니다 피해도 란듐으로 주네 란듐으로 아스는 란듐이지 어 와부하 막을 수 있다 앗 킬각 킬추야 킬추야 배관 킬십줍니다 폭풍수호자를 버린 놈에 넣습니다 뭔데 그게 모르니까 써봄 피해를 50줍니다 소멸 피해를 50줍니다 소멸 시킵니다 뭐야 개사기다 눈빛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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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슈바 역시 대개장스 피해를 팔줍니다 홀수만 있다면 세배 와 홀수댁 모든 장인께 피해를 팔줍니다 12줍니다 피해를 팔주고 취약을 부여합니다 소금 주현 배관 아싸 기절 뭐야 기절 왜 안 풀렸어 아니 버그인가 와 기절 정신이 들지 않는 육강령 기절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어 모든 적에게 15의 피해를 주었습니다 스킬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무작위 스킬 카드 한 장을 얻습니다 과부하를 얻는 만큼 힘을 얻습니다 손에 있는 모든 카드를 임의의 특별이나 히히히 카드로 바꾸고 1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이거 에너지 없어서 못 피겠는데 어 선핵고다 핵망치 둠받다와 핵받다 선핵고 기절 얘는 기절 풀리는데 왜 왜 육강령은 그 뒤로 일어나지 못했냐 뼈 맞았나봐 무장변화 무장변화 오모금격 심괴 턴이 시작할 때마다 비용이 1 감소합니다 6 턴은 너무 길어 룬의 창 공격 공격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한 장을 발견하고 이용이 1 감소합니다 허용 에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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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룬 룬 룬 룬 애 부수고 탈취한다 아무튼 생성된 이거 비절 안빠지지 으악 갓겜 뭐가 문제지? 저 창의 문젠가? 눈창 대학 코딩 구강을 원인을 알아야 다음부터 안당하지 영코가 되면 튕기는 건가? 왜 눈채향때문에 조정 발견이면 다 튕기는 건가? 부엌신이 이번 전투동안 사용한 에너지를 모두 사용합니다 에너지를 주고 인공구를 이었습니다 벨로넷상 한 번만 더 써보고 인기면 지워야지 아이 내 돈 루넷상 얼마였지? 루넷상에 돈 4개만 있었는데? 그것 이름 뭐냐? 어... 룬스피어 돈 돌려줘 300원만 줘 대박 공전 폭박 폭박이 뭐였지 눈 사태 아 공격 못하는거 포멜더미에서 한장을 가져옵니다 스킬 카드를 발견합니다 내가 기절사기 역시 얼음머슬 비행기 숫돌 눈 사태 붐빴 붐빴 으아 맹고 아니 동선 보상으로 뜨네 적에게 피해를 45줍니다 52줍니다 피해를 8줍니다 비용이 0인 소멸되는 무작위 토템 카드 한장을 얻습니다 김치 싸다고 노래하는 그룹 베개장스 눈 봤다 내 카드 중 한장을 강화하고 복사해서 가져옵니다 아 이 카드를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7방어도 주는거 오감이네 바람의 군주 아라키르 적 전체의 피해를 5만큼의 X번줍니다 강호도도 인공물도 다가서 적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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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모든 적에게 피해를 18줍니다 권폭은 왜 이 코야 그릇 약사발에 갈아먹어 알라키르 힘을 싸웠습니다 권이 끝나면 1쑤입니다 힘을 얻고 속박을 얻습니다 방어 안하면 밟아보다 안좋네 힉 테노삼 힉 쓴승쓱 알라키르 수비 4장 잡혔다 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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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원한 감시자 와부아를 해제합니다. 꿈받다 오 근데 어차피 인공물 쓰면 와부아 막을 수 있는데 아람정령 인공물 개꿀이네 아니 이거 그만 나와 너무 구려 아람정령 아람정령 잊었을걸 쓰랄 손에 있는 모든 카드를 강화합니다. 네턴 시작할 때 손에 있는 무작위 카드 한 장을 2번 전두 동안 강화합니다 뭐야 구려 손에 있는 모든 카드를 임의의 특별이나 히히 카드로 바꿉니다 용감수 이거 튕길 것 같은데 안할래 요거는 다 구리네 예 노상무 예 노상무 개개장수 상점가장 일 아 깨 2 아닐 상점 빌 카드 많은데 커피 먹었어도 됐겠다 아니 뭐야 토테미 때려도 게시 데미지 입네 에반데 아닌가? 잘못 봤네 동전들 완전 혈안이야 꿀토템 유물 3개 받아 힘을 이었습니다 게 좋네 지삭인데 이것도 좋네 모드가 저 사기여야지 그래 아아 익었을걸 터미 27단 눈 봤다 체력 너무 많이 잃어버렸다 눈 봤다 처음으로 날레벙기 임의의 두 명의 적에게 내 소멸 카드 더미에 있는 수만큼 피해를 줍니다 조력 불토템 와 2코 10힘? 아이언 클레드가 부러워한 그 클레드 힐 좀 줘 앗 힐 왜 들어가 아 너거 데미지 있지 파워 카드 주제 카드를 4장 뽑습니다 과부하 아니 이거 과부하 안 달려도 되지 않나? 이펙트는 과부하 없이 적어 쓰는데 턴이 끝날 때 4회복합니다 고증입니다 모든 적에게 피해를 40 더하기 0 또는 10 또는 20 줍니다 과부하 3 손에 있는 파워를 사용합니다 공격 카드 완전 혜자임 근데 수비 카드는 왜 없지 근데 수비 카드는 왜 없지 쓰라리라 그런가 힐을 하시오 힐을 하시오 아 쓰라썰었구나 파워드를 10일 얻습니다 이미의 스킬 카드 한다고 그렇습니다 힐을 117줍니다 힐을 117줍니다 힐을 117줍니다 힐을 118줍니다 야러쉬모드 였다면 야러쉬모드 였다면 야러돌을 올렸을 것 섬리안 손리안 워크 케미컬 물토템 대상은 랜더 아휴 또 나보다 27힘 이거 딜 들어오나? 아 딜 들어오네 아휴 또 나보다 이거 딜 들어오나? 딜 들어오네 아이씨 음 잡아 말토 대 개먹어 10 물토템 다 갔어 아 아 귀신같이 깨심만 때리네 아 이거 포템이 방어도 줄 때 너무 개꿀이다 네 턴 시작할 때 한 장 더 뽑습니다 그러네 왜 케미컬 효과 안빠졌지 도대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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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돌려 이 도대체 도대체 알 힘 대 힘 맞고 힐 하면 돼 빌량 든든하다 이제 기절하면 없을 템 죽어서 기절이 풀렸다 못봤다 얘네 힘 높은 대신에 힘 대율이 없나본데 우와 아 안돼 보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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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가 또 났습니다. 영힘 두고봇다. 뭐야 어디갔어? 아 뭐야 이 지구 너무 안좋은데 이거는? 근데 어차피 아 부안은 인공물로 막으면 되잖아 999 아 고증때문이 아닐까? 대부분은 고증입니다. 오메가 의식 대부분은 안좋은데?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발동이 안돼 괜히 쐈어 개비콜 환불해줘 개구리의 혼 오블 카드 더미에서 스킬 카드를 뽑습니다 오...몬데? 근데 지금 덱에서는 딱히 화가 쐈으면 돼 지금 기절하면은 그 5개 안 넣겠네 불토텐 개꿀 불토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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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달달하고 불토텐 발견해서 발견복기 힐이 없어서 쪼들리긴 한다 이거 그냥 죽이면 되지 개지충격구 대충 난 죽음을 택하겠다 정령들이 자대를 파괴할걸세 빠밤 와아 안모든데 옳게된 모드다 쓰랄님